공병호 TV의 공병호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휴먼스토리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대표로 계신 김수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특히 저하고는 인연이 있는 것이 제가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일을 할 때 시민운동 사회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영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당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장 상입원에서 후순위를 빠져서 원내대표를 못하셨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학년이죠. 네 전학년. 그게 활동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 조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초는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경자 대표님이라고 저는 이분을 표현할 때 20년 공교육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분이 밑바닥부터 이제 학부모 조직 공교육을 살린 학부모연합이라는 걸 시작을 하셔서 2016년도에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런 조직을 가진 엄마들을 좀 모아봐야겠다. 근데 사실 이 엄마들이 굉장한 스펙이나 무슨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기존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의 부조리나 교육의 이런 폐해들을 알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학부모단체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6년에 그렇게 조직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영역을 조금 넓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나오시는 이경재라는 분이 네. 이경자 대표님. 네. 이경자 대표님. 네. 이경자 대표님. 네. 이경자 대표님. 그분은 어떤 활동을 주로 모르신 분은 많이 계실 테니까 네. 그분도 저희랑 저랑 똑같은 활동 예를 들어 전교조의 폐해를 알리신다든지 그리고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공교육의 폐해를 알리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10년 전 15년 전 그런 전교조 얘기를 막 하시면 아 저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같이 학부모단체를 막 시작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까 이렇게. 사실 아이들 키우기도 바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저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기가 다섯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지금 다섯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지금 올라가는데 한 두 돌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우연히 카톡에서 서울시 시민인권조례 헌장이라는 걸 제정한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시민인권조례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라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 속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니까 우파더라고요. 우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걸 카톡방에 막 올리면서부터 이게 뭐지라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인권은 좋은 건데 왜 반대하는 걸까라고 시작을 돼서 이제 인권의 개념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좋은 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 동성애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결국 이 동성애가 뭐 나와 상관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폐해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가 이제 한 2000 그때가 서울시민인권조례가 2014년에 11월 정도에 제정이 시도가 됐었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서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2015년 정도에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표의 말은 아스팔트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아스팔트로 나가서 제가 한 일은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단체 활동이나 인권의 바른 방향을 알리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틀렸지만 어쨌든 제가 주어진 길에 따라 충실히 가고 있을 때 노숙인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사역의 방향이 넓혀지게 되었죠. 그럼 노숙인 사역은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은 이제 특정 조회였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뭐 다른 단체에서 단체가 있었어요. 단체가. 네. 나눔성교회라고.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저도 이제 물론 지금 하다가 이제 우한폐령 우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멈추고 있는데 그분은 서울역에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또 뭐 겉면에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고 예배도 때로는 드리시고 이제 제가 어떻게든 보니까 그분의 오른팔 격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돼서 이제 그 사역을 서울역에서 같이 하다가 2016년도 쯤에 저는 이제 본거지가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으로 와서 제 나름대로의 또 노숙인 사역을 또 그렇게 다시 이어가게 됐어요. 그럼 한 2년 정도 노숙인 사역을 하신 거네요. 이 노숙인 사역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 가시는데 그걸 해보면 뭘 어떤 게 다른 분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되게 두려웠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외모적으로나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근접하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역에서 활동을 할 때는 거의 한 80% 이상의 노숙인들이 술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한테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자꾸 만나고 대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강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내면의 속에 있는 이런 약한 부분 자기도 보호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런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겉으로는 좀 강하게 욕을 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개월을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가다 보니까 정말 저희와 똑같은 분들이더라고요. 똑같이 누군가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똑같이 누군가의 칭찬과 사랑을 그리워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보호해야 되는 사회 약자일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분들 중에는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 사업이 망한다거나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거나 그런 이유로 내몰리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런 사회 약자를 좀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그런 노숙인을 섬기는 일을 하시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있었던 일 가운데서 특별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예화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하나, 한두 개 정도 남아있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청년이 노숙인을 해? 네. 청년이 한 20대 후반 정도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무슨 암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이? 네. 청년이요.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 사역을 마치고 서울역 광장에 돗자리를 펴놓고 이제 저희 이제 기독교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저희는 다가오면서 제가 사실 이런 무슨 무슨 암에 걸렸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내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하고 형을 만나서 암 이제 그 진행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검사를 하러 간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너무 두렵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저희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은 우리랑 그전까지는 밀접한 관계는 없었지만 지나다가 몇 번 본 청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년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각자의 SNS에 이런 청년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움은 줄 수 없을지라도 혹시 생각이 나시면 이 청년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청년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한 건 그 청년이 일산의 암병원에 가서 결국은 이제 암이 다 치료받고 깨끗이 나와서 노승인 생활을 청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의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이렇게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이 청년의 인생을 좀 바꾸고 새롭게 하진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그 청년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처음 보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도움을 청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작은 손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떤 경험들이? 인천에서는 가장 큰 광장이 부평역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는 사실 노숙인들을 좀 모셔놓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저기 노숙인, 만약에 한 200명이 모인다 그러면 노숙인 비율은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우리는 서울에서 노숙인 하다 왔기 때문에 노숙인만 해야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세요라고 해야 되는가라는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와 그분들을 또 만나 뵈니까 그분들도 또 사회적 약자시더라고요. 가정에서 버림받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이렇게 물론 나라에서 기본적인 소득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도 마음이 외로우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의 말법도 대어드리고 또 간식도 드리고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같이 이제 그런 사역을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할머님을 만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외모는 되게 말끔하세요. 뭐 저희가 혼자 돕고 외롭게 산다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 굉장히 말끔하셨는데 딸과 사이와 같이 사는데 자기가 이제 복행을 당하는 할머니였어요. 딸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자기를 노숙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보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당시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노숙인 쉼터와 연결을 해서 정말 오갈 곳이 없는 분들은 그곳에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할머니는 연결을 해드리려고 갔는데 문제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결국은 이제 울면서 내가 또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는 그 애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사회적인 법과 제도가 그렇다면 자기가 돌아가야겠다고 할머니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일과 법 제도 아래 있는 게 너무 좀 다르다는 이런 것들에 좀 마음이 아팠고 서로가 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참 체험하기 힘든 일이네요. 네. 그럼 부평역에 이제 나오신 독거노인들은 서울로 하면 뭐 이제 그런 탑골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조금 더 어려웠고. 네. 조금 더 이제 보통 이제 행색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잖아요. 가정이 있으셔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데 탑골에 나오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즐기시잖아요. 나와서 장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 이제 그 한 끼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으셨고 또 저희가 음식만 그냥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분 한 분 손도 잡고 어려우신 점은 없는지 얘기도 이제 들어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나 이제 그런 보살핌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셨죠. 몇 분 정도는 부평에는 부평에는 저희가 많을 때는 220명 정도까지 모신 적이 있어요. 그 오셔서 돕는 분들 얼마나 맹병은 이게 정말 이게 많은 몇 십 명이 돕는 게 아니고 저희는 많으면 열다섯 명 적을 때는 한 여덟 명 정도가 음식을 준비해요. 음식을 그날에 드실 양. 예를 들어 짜장 밥을 준비한다든지 국수를 준비한, 반찬 여러 가지 있는 건 사실적으로 좀 어렵고 간단한 음식들을 준비하는데 그것들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인원이 아니라 뭐 적을 때는 여덟 명, 많을 때는 열다섯 명. 그런데 그중에 필요한 분들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짜장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저희가 처음에는 그 부평역의 노숙인사를 시작할 때 의자하고 테이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나눠드리면 이걸 다 들고 막 구석에 풀숲에 앉아서 그냥 간이 의자에 앉아서 드셨는데 또 어떤 분은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의자와 테이블을 기증하시겠다고 그렇게 또 기증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인원이 있다고 잘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럼 주로 이제 그게 필요한 그런 검전적인 문제는 대부분 기부를 받습니까? 이제 보통은 외부적으로 표현할 땐 기부를 받는다고 하고 이제 저는 제 사비를 털어 사는 적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돈이 부족해서 뭘 못하겠다 이번에 뭐가 부족해서 뭘 못 나누겠다라고 한 적은 없었고요. 정말 넉넉하게 식사를 드리고 간식까지 챙겨드릴 만큼의 항상 넉넉함으로 누군가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보내주시지 않을 때는 제가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원들이 기쁨으로 이제 그렇게 그렇게 섬기면서 했습니다. 아이를 요즘에는 참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론도 안 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사람들이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한 다섯 명 정도 낳게 된 게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거든요. 셋째까지가 사실은 계획이었어요. 셋째까지가 그리고 이제 넷째를 낳을 계획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피임을 좀 늦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넷째 그래 낳자. 넷째는 뭐 그래 넷째까지는 하자. 그런데 또 그러다가 피임 시기를 놓쳐서 또 다섯째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섯째는 정말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너무나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고 혹시나 우리 막내가 이 방송을 본다면 엄마를 엄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섯째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마 우리 애기 한 6주 7주 뱃속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날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배에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다섯째는 정말 못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밤이에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금요일 밤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가까운 병원에 그 제가 중절 수술을 예약을 해놨던 토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중절 수술이 이렇게 불법이었어요. 아무데서나 해주지 않았었고 몰래 비밀리에 의사를 몰래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다섯째를 키울 자신은 정말 없었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제 여력이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다음날 수술을 앞두고 금요일 밤에 그냥 애들을 재우면서 그냥 기도를 했죠.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다섯째는 정말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 딱 기도했는데 이 마음에서 축복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그때 아마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처음 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 축복이다 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바로 취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섯을 키우고 있는데 결론은 너무 행복합니다. 다섯 막둥이 2학년짜리의 재롱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다섯 아이 중에 다 은혜대로 잘 살아가겠지만 이 아이가 특별한 사명으로 이 세상을 더 지킬 아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또 해보기도 해요. 가장 마지가 지금 그럼 이제 20대 네. 스물다섯 됐습니다. 스물다섯이고 그 다음 둘째가 열여덟 살 그러면 열여덟은 고등학교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애가 셋째가 열세 살, 열한 살, 아홉 살 네. 아홉 살이 이제 2학년이잖아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냐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보다는 둘이 쉬워요. 그리고 둘보다는 셋이 쉽고 셋보다는 다섯이 훨씬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현장 지금 하고 계시는 시민사회운동들도 결국은 학부모 연대니까 지금 교육현장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모르시는 분 많으실 테니까 지금 교육현장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노숙인 사회구를 시작해서 학부모 단체 활동으로 연결이 됐지만 가장 첫 물꼬를 터던 이슈가 동성애라는 이슈였어요. 저도 신앙도 있고 아이도 키우고 있지만 동성애 뭐 어때?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 물론 성경적으로 죄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고 세상이 말하는 그들의 인권도 있는데 우리가 왜 그지 그것을 반대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쯤에 제가 하나 접했던 책이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이라는 책이었어요. 얇은 만화책으로 된 건데요. 거기에 동성애자들의 실생활이 정말 동성애를 하다가 탈출한 사람이 낱낱이 고백한 걸 만화로 그려놓은 책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동성애자들은 성관계를 이렇게 하는구나. 동성애자들이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학문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 라고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문제가 동성애가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들 교과서 정확히 말하면 2009년도 부터일 거예요. 2009년도 부터 동성애가 미화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동성애가 왜 그들의 인권인데 우리가 반대해야 돼? 이 개념만 교과서에 딱 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99년도에 원래는 99년도 이전에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에이지의 원인은 동성애다라는 정확한 교과서에서 명시가 있어서 저희 세대는 다 그렇게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99년도부터 교과서에서 그 내용이 삭제되게 되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동성애를 인권으로 미화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그들의 인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일단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보건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폐해를 받는 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청소년 단체에도 강의를 하고 교회에 가서 종교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학문 성교를 했을 때 학문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성병이나 A형 간염 또 이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지까지 감염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동성애자 인권단체 측에서는 에이지 같은 거는 우리가 걸리는 질병이 아니다. 우리 남성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질병이 아니라 이성관의 성관계 때문에 걸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짜 뉴스인 게 2018년도에 에이지 감염 환자를 보면 남성이 95%가 넘어서요. 그리고 여성은 4%밖에 안 되거든요. 동기자료가. 안 되거든요. 이건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동성애는 에이지는 에이지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 상대방의 피로적 직통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컵을 마신다고 해서 찌개를 같이 떠먹는다고 해서 걸리는 질병은 아니에요. 100%, 거의 99%가 성관계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남녀의 이성적인 성관계에서는 피가 터지는 성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피가 터지는 성관계는 남자와 남자, 항문 성교를 했을 때 항문이 찢어지면서 그 안으로 에이지에 감염된 사람의 정액이나 혈액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감염되는 질병이 에이지거든요. 그래서 2018년 통계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6%가 남성들이에요. 그리고 4.4%가 여성. 이 결과는 무엇을 말하느냐. 동성애, 에이지는 이성 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발병하는 것이다. 가 전염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우리 학교 아이들의 교과서가 정말 심각해지는구나. 정확하게 아이들 교과서는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만 소개합니까? 아이들 교과서는요. 동성애자. 내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 커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할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들을 반대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2011년도에 인권보도준칙, 언론보도준칙이라는 게 맺어졌는데 이게 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에 맺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 조항 하나가 동성애의 폐해를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문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걸 금지한다는 조항, 금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보도준칙, 언론보도준칙을 통해 철저하게 기자들의 보도 또한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정상적인 정보를 받아볼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고. 또 지금 문화나 영화나 모든 것들이 동성애를 많이 미워하고 있잖아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부모가 교육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둘째가 18살 학교 나이로 학년으로 치자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작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요. 더 이상 저는 공교육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신 아마 학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지금 온라인 계약으로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해요.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에 5교시, 6교시, 7교시를 하는 동안 뭘 배우고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집에서 내가 좀 올바른 정말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홈스쿨링으로 한번 전향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공교육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부모가 의지를 갖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정보는 듣기 어려운 정보가 됐죠. 참 그런 공교육이라는 것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워보면 점점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보면 학부모 입장이나 또 학부모 관련된 운동을 하십니까 어떤 게 가장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학교 내에 전교조 교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전교조 교사들이 이게 어떻게 다 같이 일맥상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권을 중요하는 교사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사나 또는 자기들의 권리를 이런 주장하거나 친북 성향을 보이는 교사나 이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9% 가까이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는 선생님들인 거죠. 예를 들어 아마 저희 작년에 우리 셋째 지금 6학년 된 셋째 담임선생님이 5학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대놓고 나는 전교조라서 너희들을 때리지 않아 그리고 나는 동성애를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6학년 때, 5학년 때, 세상에. 그리고 또 겨울방학 아마 직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5학년 애들을 데리고 종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집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뭐 이런 평화의, 본인들이 말할 땐 평화의 집회인 거죠. 하지만 그 속에는 반일감정을 불어넣기고 이제 그런 식의 정치적인 집회를 참여시키고 저는 거기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글로 우리 아이는 그런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렇게 되신 것들에 대한 마음은 너무나 아프지만 그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가 무엇인지 선생님만 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글을 써내서 반대의 입장을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교육을 뭐라고 하죠? 좌편향 교육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한 20년 됐죠. 이제 아이들이 한참 클 때는 그런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그 아이들의 생각을 보호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의식이 일찍부터 있었으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 연배나 이렇게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 딸하고 아버지 사이에 전혀 대화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틀려가지고 결국은 그런 교육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교육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건 미디어요. 핸드폰. 네. 요즘은 애들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 핸드폰을 엄마들이 손에 쥐어 주잖아요. 음식점에 가서도 뭐 엄마들 밥 편하게 먹으려고 틀어주고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어린 나이에 계속 미디어를 접하면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자라지 않는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가족들이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는 이유 물론 공교육의 폐해도 굉장히 크고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도 있지만 미디어의 폐해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 핸드폰 속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굳이 엄마하고 오빠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대화하지 않아도 얘랑 대화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충족하고 또 내가 모든 걸 그냥 주는 대로 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니까 그래서 이런 폐들이 굉장히 커서 저는 이제 큰애, 딸 둘은 핸드폰을 사줬지만 6학년 되는 아들과 그 밑에 아들의 셋은 아직 사주지 않았어요. 사실 아이들이 아직까지 6학년 되는 아들은 불만이에요. 엄마 핸드폰 언제 사줄 거야? 라고 3개월 전까지 말했는데 이제 그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다 친구들이 갖고 있잖아요. 학년에서 우리 셋째만 핸드폰을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한 의지를 보이죠. 엄마는 네가 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어떤 다른 가족과 여행을 갔다가 그 가족의 아들이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돌아와서 엄마 나는 핸드폰이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찍 핸드폰을 쥐어주는 거 저는 아이들에게 쥐약을 먹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더 하면 이제 그 지식을 섭득하는 방식이 핸드폰이 과도하게 노출되면 완전히 달라지죠. 영상을 가지고 섭취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읽어서 섭취하는 방법을 할 때 뇌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는 읽는 걸 출발해서 나중에 영상물에 노출됐는데 지금 세대처럼 읽기를 생략하고 그냥 그 영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읽는 거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뇌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뇌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제가 가졌던 생각을 보호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영상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다른 이제 학교 현장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학부의 입장에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동성애 문제도 있었고요. 또 역사교과서나 성교육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교과서를 가지고 오질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을 땐 아 뭐 교과서 잘 만들었겠지.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했는데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 교과서를 분석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이제 그 성교육 교과서라든지 역사교과서를 분석해놓은 자료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었구나.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죠. 일례로 성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부평에 살고 있는데 재작년, 재작년에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한테 그 남성 성기 모양의 콘돔을 씌우는 실습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몇 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이요. 예. 이게 아마 그때 축제 기간이었는데 그 축제 기간에 부스가 여러 부스가 있는데 성교육 부스가 있어서 여자들이 뭐 그냥 호기심에 갔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 성기 모양 비슷한 그런 걸 세워두고 콘돔을 직접 찢어서 씌우는 연습을 시켜서 애가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엄마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세상에 이게 도대체 뭐냐고 라고 이제 애가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좀 경악했다고 할까요? 좀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남자 여자의 성기의 명칭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아래 성기 모양을 그려놓고 우리가 굳이 어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음경이다 뭐다 뭐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이들이 그 나이 때는 굳이 너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을 그냥 다 진보적으로 알려서 아이들이 과도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작년,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또 중학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아이들이 여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자위행위를 한 거예요. 단체로 앉아서. 앞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신데 남자 아이들이 단체로 자위행위를, 몇 명은 빠졌겠죠. 그런데 거의 단체로 90% 이상이 매당률이. 중학교 3학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사 선생님은 그 충격에 학교를 쉬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 그 학교의 문제점이 뭔가 따져들어봤더니 너무 잦은 성교육이 문제였던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가 있고 여성가족에서 배출하는 성교육 강사들이 학교에 거의 90% 이상을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진적인 성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급진적인 성교육을 시키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 어머니 요즘에는요. 애들이 첫 성경험이 몇 세인 줄 아세요? 13.1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콘돔 씌우는 연습도 해야 되고 자기 몸을 방어할 것도 알려줘야 되고 남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우리 아이들, 미성년자의 아이들의 100%를 치자면 성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13.1세라는 건 성경험이 있었던 5%의 아이들의 첫 연령, 평균 연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95%의 아이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일반화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의 첫 성경험 나이는 24세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식의 성교육은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미리 알아야 미리 방어를 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 없는 5%의 경험하는 아이들 때문에 95%의 아이들까지도 과도한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 58개의 성교육센터가 있어요. 이건 나라에서 많이 운영, 거의 운영을 하죠. 그런데 이건 아마 작년의 일이었던 건데 서울에 있는 성교육센터를 방문했던 어떤 중학생 여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제보를 하신 거예요. 아이가 성교육센터로 학교 전체가 다녀왔는데 성교육센터에서 이렇게 가르치더라. 얘들아, 세상에는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도 있어. 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제가 배우기에는 이 세상은 분명히 유전자도 그렇고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선생님이 젠더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는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에는 남자, 여자 말고도 수많은 젠더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저희 학부모들도 굉장히 놀랐던 게 물론 젠더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것을 이렇게 성교육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놓고 교육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굉장히 경악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학부모 단체들이 그 성교육센터를 찾아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제출을 하고 규탄을 했지만 이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여성 가족부가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성교육 자체의 이런 모든 방향성이 젠더,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는 거죠. 남자, 여자의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오늘은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남자가 될 수 있는 젠더도 있고 나는 아무 젠더도 못 느끼는 무성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우리의 차별일 수 있다, 혐오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어떤 부분에서요? 알면은, 그 현장을 알면은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그런 고민을 가지시면 꽤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활동할 때만 해도 저처럼 알고 있는 소수의 학부모나 움직였는데 지금 학부모 활동의 방향이 커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제 일반 학부모들을 저희가 많이 대상으로 해요. 예를 들어 지역 모임을 좀 갖고 있어요. 지역 모임에 성교육을 하는 거죠.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게 성교육이니까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좌편향적인 진보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정말 일반 학부모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들어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성교육을 하도록 엄마들을 지역으로 모임을 가져서 그 엄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죠. 그럼 엄마들이, 모르는 엄마들이 90%예요.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었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래요. 동성애에 대해서 막연한,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동성애의 폐해라든지 젠더의 폐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회의 성윤리가 무너지는 우리 아이들의 성의식이 무너지는 것들을 설명을 앞뒤로 차근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엄마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너무 심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제 역사 교육은 항상 핫 이슈인데 역사관이 잘못되면 다 삐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학부형 입장에서, 운동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참 무지했던 게 학부모 단체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믿었죠. 그리고 사실은 한때는 진보라는 게 굉장히 좋고 혁신이라는 게 멋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고리타분한 보수보다는 좀 앞서 나가는 듯한 진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 활동을 시작하면서 2012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교과서가 막 제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국정교과서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 내용을 분석을 해 두신 걸 자료를 공부하면서부터 아, 우리가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현재 국정교과서가 폐기된 이후에 굉장히 왜곡되고 편향적인 역사를 배우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은 게 몇 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름 학부모 활동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좀 전수해준다는 이런 입장에서도 저 같은 엄마도 이런데 일반적인 엄마들은 얼마나 모르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15년에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면서부터 이제 범인정교과서라고 해서 뭐 교육부나 교육감이 인정한 이런 교과서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작년 말에 전국학부모단체 연합하고 또 이 교과서에 분개한 학부모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교과, 역사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를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올 2020년, 올해부터 사용될 역사교과서 특히 고등학교는 8종의 역사교과서가 있는데 8종 거의 모두 다가 왜곡된 내용 또는 아직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너무 많이 실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져온 교과서는 이제 교학사 교과서인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8종 교과서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내용을 실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정말 저희가 학교 때 배웠던 그대로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이제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시고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왜곡된 역사교과서나 아니면 분학년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그 분개한 학부모들도 TV가 있거든요. 그 분학년. 네, 분학년. 네, 분학년 TV. 네, 분학년 TV. 유튜브에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왜곡된 역사교과서 속에 천안함, 북한의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태가 거의 99%, 100%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죠. 네,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냥 침몰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든지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광우병 사태, 촛불 들었던 것들. 저도 이제 그때 광우병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미국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다 언론을 선동해서 국민을 거짓으로 속였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미 체험한 천안함을 그 정도로 왜곡시킬 정도 되면은 기억 속의 역사는 얼마나 왜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있게 해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전교조 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자유민주주의 얘기는 쏙 빼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토막 났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통일이 됐겠다. 저는 한마디 붙이고 통일이 됐겠죠. 공산주의로. 그 말은 쏙 빼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데리고 와서 가라막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북한과 갈라섰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시킨 거는 진짜 한두 줄로 유혹하고 나머지는 독재였다. 국민들이 괴로워했다. 이런 식의 진짜 왜곡된 교과 이야기를 많이 실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이번 교과서에 너무나 많이 실었어요. 세월호 사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사실. 그런 것들은 아직 법적으로 완전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역사라는 건 최소한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 아 그때의 역사는 이것은 공이고 이것은 과야라고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중립적으로 실어주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역사 교과서는 무분별하게 다 실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까지 실은 역사 교과서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한 가지 사건도 공의될 수가 있고 과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저는 진실만 적어주면 나머지 판단은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 고학년들 보는 만화 역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만화 역사 앞에 표지가 의정부 같은 데서 옛날에 미군하고 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로 된 뭐뭐 시리즈 제가 명칭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뭐뭐 시리즈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몇 개를 시리즈 몇 개를 사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런 굉장히 편향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아직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과 과도 아직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굉장한 대한민국을 무슨 민주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굉장한 자유를 이끈 위인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말살시키고 그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이런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중심에 전교조와 또 전교조 교육감들이 있겠지요. 전교조 같은 경우는 1989년도에 지금 결성이 된 단체인데 처음에 이 단체가 결성됐을 때만 해도 학교폭력을 없애고 촌지를 없애고 참교육을 실현한다는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죠. 전교조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친북적인 성향이 모두 드러났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성향도 드러났고 우리 박사님도 들으셨겠지만 인원고 사태. 그거는 아마 전교조의 최고봉인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다루었던 학부모단체 다뤘던 일들이 위례별 씨의 위례별 초등학교 전교조 문제도 있었고 전북의 전교조 교사 때문에 자살하신 송경진 선생님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이 주장하는 건 본인들의 이익과 본인들의 인권과 굉장히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 때문에 처음에 그들이 결성했을 땐 정말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고 이것을 이끌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14개에 있는 진보 교육감들 전국 시도가 17개인데 그중에 14개의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보 교육감, 전교조 교육감이 들어있는 안에 교육청에 있는 교육청은 전교조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에 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교조 단체 협약도 맺고 그런데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법의 노조가 됐기 때문에 이 교육청과는 협약을 맺을 수 없는 법의 노조, 불법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전교조 교육감이다 보니까 이 전교조들과 그냥 이런 협약을 맺고 이들이 원하는 걸 받아주고 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는 거죠. 사실 90년대에는 제가 전교조 출범할 당시에 저는 아무리 순수한 단체라도 결국은 이 카르텔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게 보통 아이를 키우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거든요. 내다봤는데 참 보면 과거에 상상구하고 전북교육감 사건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이 참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지 대개 부모들이라는 게 자기 세대가 좀 희생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렵게 만든 전주 상상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평준화를 하려고 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저분들은 잘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도 그렇고 전교조 교육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교육부도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제가 이제 저희 학부모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해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 전혀 전공도 없고 관련도 없는 사람이다. 단지 초등학교 때의 꿈이 선생님이었다는 거 이거 하나로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엄마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유치원 지금 살인유치원이 지금 다 문 닫을 지경이잖아요. 거의 문 닫은 곳도 많고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가 다 지금 폐지될 위기에 처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지금 하향 교육에 하향 편준화를 시켜서 바보 깡통 만드는 이런 지금 교육의 기회에 서 있는 거죠. 이미 뭐 이렇게 평가고사 같은 데서 계속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대학은 뭐 11년째 저렇게 등록금을 다 동결시켜놨으니까 뭘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감 면담 신청을 하려고 갔다가 나오는 길에 교육청 앞에 어떤 젊은 분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지 피켓의 요지가 뭐였냐면 시험을 없애라. 우리 애들 시험으로 고통받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학부모가 아니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고 봤더니 전국 전교조였던 거예요. 전교조. 전국 교사 노동조합.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선생님도 시험을 봐서 선생님이 됐을 건데 우리 아이들 시험을 없애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 다 바보 깡통 만들자고 하는 거냐.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쩜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냐 했더니 그때 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그들의 인생을 다양하게 인정을 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걸 해주고 이게 학생인권 조례로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험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죠. 어떤 중앙지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학 교수님이 이제 그런 수학관가 그렇게 하신 분이 그를 기구하는 걸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전교적 선생님들은 뜻은 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금형구조하고 같거든요. 우리가 전문가로 성장해오고 이런 과정을 보면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또 이제 현업을 띌 때는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 뇌구조가 이렇게 금형처럼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업을 1년 12달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지식이나 정보가 체계화되는 과정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보면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전혀 지식이 체계화되고 재화되는 것을 저분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이런 거 보면 저분들이 무슨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지식이 어떻게 섭득돼서 자기화 되는지를 그건 너무나 답답하게 느끼거든요. 맞아요.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혁신학교. 이것도 이제 정교적 교육감이 만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한테 공부 안 시켜요. 그리고 시험 안 봐요.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 들어가면 1학년 되면 받아쓰기 시험도 보고 받아쓰기 시험이 그 당시에는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애들 스스로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받아쓰기 없애고 중간평가 없애고 다만 한 달에 한 번 그냥 선생님이 그냥 그 교실 내에서 보는 가벼운 그런 거 하나만 있고 혁신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창의롭게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결국 6년 동안에 혁신학교를 다녔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로 갔을 때 혁신학교 다녔던 아이들과 다니지 않았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학업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는 엄마들이 혁신학교를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슨 토론 학습 이런 게 좋다. 그렇지만 토론을 해주려면 기본적인 지식 출적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참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맞아. 그리고 혁신학교도 편차가 굉장히 커. 교사가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혁신학교는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편한 학교이기도 해요. 그냥 애들 특별히 공부 안 시키고 니들 하고 싶은 거에요? 그렇게 해주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정 있는 교사에게는 좋은 학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에게는 그냥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죠. 전교조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참 나는 답답한 게 그분들이 오시면 사기업처럼 나가는 법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자연적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그 밑에 학생들이 통과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흠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참. 아마 학부모 활동의 저는 가장 주 목적을 전교조와의 전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어느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가서 동역을 해주고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라는 그런 것들을 다 집합해보니까 그 중심에 전교조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죠. 거의 99%.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 전교조 선생님들을 퇴출한다고 말하면 조금 거부감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 저는 퇴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퇴출시키지 않는 이상 아니면 또는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 스스로가 이 전교조 단체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염증을 느끼고 탈퇴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희망이 없겠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 지금 이 정권 하나 끌어내린다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좌파의 교육을 계속 전교조에 의해서 받아오면 성인이 되면 또 편향적인 사상 가진 좌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학교 내에서 전교조의 교육을 막아야 되고 그 1차적인 목표가 전교조 교육감을 막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 교육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지금 계속 거의 모든 교육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10년이 넘는 그 사이에 아주 교육이 지금 바닥을 칠 대로 쳐졌거든요. 그때 이제 통과한 애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학부모 교육의 가장 목표가 돼야 될 것이 일단 전교조 교육감을 다시는 교육청에 들이지 않기. 이 이후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교조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있지 못하면 전교조들이 교육청에 근접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하나 둘씩 시작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냥 평등을 강조하거나 또 구경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면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소득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에 따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얘들아 그렇게 힘쓰게 공부하지 마.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너희는 다 소중해. 물론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그네들의 우리 자녀들의 자질을 개발해 주고 소질을 개발해 주고 능력을 개발해 줄 그 의무가 저는 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차량이 완전 다르구나. 그러니까 전교조들은 그냥 학생인권조례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해. 그것이 너희의 자유고 너희의 인권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드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발현할 수 있는 가치가 계속 커지잖아. 그걸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또 부추기고 하는 것이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돌풀처럼 되는 거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또 때로는 안아야 되고 또는 집중적으로 또 잠을 쫓을 정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만 살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경쟁 국가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 아이들이 계속 영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커뮤니티라든지 카페 같은 데서 활동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그렇게 좀 프로그레시브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걸 많이 보이는데 그게 또 자녀와 함께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학부모 단체를 집중을 하고 좌파 우파가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진보가 좋아 보이고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마 그 당시 아마 마음카페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언제 정도 됩니까? 그때가 한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아마 제가 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네. 주활동은 한 40대 어머니거든요. 30대도 많아요. 30대도 많고 30, 40대가 가장 많고요. 그런데 아마 그때만 해도 마음카페는 소위 말하는 거의 좌경화된 엄마들이 많았어요. 거의 90% 이상이. 그런데 이제 10%의 엄마들이 자신의 의견이 있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애라고 다른 의견을 말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강태를 당하거나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강태를 당해도 그 쫓겨나는 우파 엄마들이 말을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목소리가 커져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음카페에 좌편향된 마음카페에 저희가 던질 수 있는 화두는 이런 교과서 문제인 거죠. 교과서 문제, 동성애 문제, 젠더 문제 이런 식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접근을 하면 아무리 좌편향적 생각을 가졌던 엄마들도 아,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한 번에 확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기사가 왔어요. 교과서에 이런 게 있네요라고 끊임없이 정보를 조금씩 조금씩 왜냐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우파다 좌파다 이런 성향을 드러냈을 때는 바로 적이 되는 그런 상황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배제시키고 그냥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그냥 정말 또 사실이고요. 그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게 염려가 된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 좌편향적 시선을 가졌던 엄마들이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정보를 바라보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들. 대부분 다 대학 교육을 받았을 거고 그렇게 또 커뮤니티 활동에 참가할 정도 되면 약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언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립을 지키고 맞고 틀리다를 언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되어진 사실을 진실만 보도하면 되는데 우리 박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언론이 굉장히 지금 편향치중됐잖아요. 하다못해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언론은 니네 이번에 방송 승인 안 해줄 테니까 니네 가구해라라고 협박을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의식을 가지고 깨워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 그냥 공영방송을 보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제2모 그런 방송을 되게 보게 되고 이러다 보고 또 제2모 방송은 굉장히 진보적인 방송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아주 중점적으로 자기네가 특종을 보도했던 것처럼 그런 방송들을 아무런 여가장치 없이 그것이 100% 진실인 양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많이 더 좌경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럼 가난해지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부모 마음이란 것이 아이들이 좀 더 자기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잘 사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한 그릇 낳아서 나라가 잘 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편안하게 쉬는 게 그냥 좋은 일이다 이렇게 피우면 어떻게 잘 살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또 가장 불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 부모도 경제가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굉장히 나라가 주는 무상으로 주는 것들에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무상으로 주는 것들이 지금 당장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한 번 받는 것들이 우리 가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적으로는 그거는 굉장한 손실이고 오늘 내가 100만 원 받으면 다음에는 120만 원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정도로 올해 100만 원 받은 대가로 빚이 940만 원 늘어난다고 오늘 아침 940이에요? 네. 940만 원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약간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야, 우리 정부 정말 좋은 정부 오늘 나에게 100만 원을 줬다 했을 때 94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 동물은 100만 원 주면 좋다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동물이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은 2차 사고, 3차 사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이 없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0만 원 받으면 다음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산모사라 그러죠. 사장사 보니까 당장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12조 원의 적자를 냈거든요. 나라 살림. 수입에 비해 지출이 12조 원을 더 많이 썼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나라 부채가 1,400원이 돼도 1,400억 원이 돼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단지 이 정부는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는 정부 이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많이 주는 정부 이 정부는 노인에게 노인수당 장수수당 주는 정부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서 정말 지금 당장 한 달 잘 살면 그게 다가 아닌데 장기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선거도 하루 전날인 4월 14일 날 아동수당이 인당 40만 원 주어졌다면서요. 그렇다고요. 저희 지역은 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면 80만 원을 받았다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출된 예산이 9,800억 원이거든요. 아 참.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계속 소수고 다수는 무임성처를 하게 되고 더 필요한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먹이고 그다음 불필요한 것은 또 국제 발행에서 조달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제가 굉장히 또 마음 아픈 사실은 이 좌파 정권에서 무상으로 받아 먹던 국민들이요. 정권이 우파로 바뀌면 우파는 알뜰살뜰 경제를 살리려고 무상으로 주던 거 조금 덜 주고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을 하면 이 국민들이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아르헨티나가 그랬잖아요. 적응이 안 돼서 아니 좌파 정권 때는 그렇게 많이 줬는데 우파로 바뀌니까 안 주네 그럼 이번에 다시 좌파 뽑아야지 라고 또 좌파 정권을 선출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는 완전히 경제를 다시 회생할 수 없는 몰락한 나라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는 중국이라는 그런 거대 국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복속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져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뭐 가정부들이 벌어들인 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게 그게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냐 이야기예요. 산업 기반이 없고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유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이것도 참 우스갯소리예요. 대깨문 문바들은 10억을 손해봐야 제정신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네. 저희 엄마들 사이에서 그래서 아직도 못 돌아온다.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경제는 박사님도 그렇게 전망하시겠지만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럼요. 정말 지금도 지금 청년 실업률이 9%를 육박하고 IMF가 11%였거든요. 38만 1천 명이 지금 놀고 있는데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것이고 우리 아빠들은 지금도 하루에 하루에 지금 몇 명? 몇 천 명씩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이 경제가 더 바닥을 쳐치고 내려가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게. 지금 빨리 차려주시면 그나마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가장 속상하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 교과서 문제보다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 그 문제보다 경제 한 번 망하면 아이들 교육이고 다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생활이 좀 공공해지면 모든 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는 되게 웃긴 게 이 정부가 마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지금 몰락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했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일반적인 국민이 아는 것처럼 그 전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다 최저임금 인상제다 이런 것 때문에 경제는 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덕분인 것처럼 지금 코로나한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운 모습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이죠. 몇 개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지금 한 41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이제 같이 함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들은 아주 재밌게 봤는데 유튜브 방송이 어떤 방송이죠? 유튜브 방송이 김수진의 이즈토크라는 방송인데 이즈토크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학부모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한 폐렴 때문에 잠시 지금 멈추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과서 문제나 이런 거는 일반 엄마들은 전혀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교조 문제, 전교조 교육감 문제 그런 것들을 많이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들이 현장에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무슨 전략가도 아니고 정책가도 아니고 저는 아스팔트의 시민활동가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아마 자료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나가서 피켓 시위 하시고 네. 맞아요. 처음에는 함께하는 분들이 없었을 때는 저 혼자 1인 시위했었어요. 예를 들어 인천, 제가 인천이 거주주이다 보니까 인천지방법원 앞에 이 모라는 여자 판사가 현재는 지금 군대 내에 군영법 92조 6이라고 해서 군대 내에 군인들끼리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군영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판사가 이 군영법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소를 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 아이 다섯 중에 아들이 셋이 군대를 갈 건데 그럼 군대에서 남성 상관한테 성폭행을 당해도 이거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인 시위를 달려가서 했을 때 그때 모여들었던 엄마들이 그럼 저도 할래요. 저도 할래요.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죠. 1인 시위. 그리고 이제 이지톡 하시는데 보니까 양쪽에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들은 학부모 단체들이세요. 학부모 단체 대표고 학부모 단체 사무국장이고 왜냐하면 학부모 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현장을 같이 뛰다 보니까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시려고 합니까? 학교 내에 전교조들을 어떻게 좀 드러내고 이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그 단체를 탈출하거나 아니면 이 전교조를 할 단체를 나아가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2015년도인가 국회의원 어떤 분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10억인가의 벌금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명단 공개까지 굳이 꺼려가면서 자신들의 소속을 숨겨가며 아이들 교육 현장에서 저는 바퀴벌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일까 저는 분명히 이들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을 제가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아이들을 한쪽의 편향적인 사상을 정치 편향적인 사상을 주입을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북한과 이렇게 38선을 맞대고 있는 이런 나라의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교육 현장 등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전교조들의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닌가 또 과도한 반일이라든지 반미의 감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추겨서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밝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갖고 있는 반일, 반미 이런 바르지 못한 세계관을 갖게 될까 가장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명단 공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저희 전교조 가입 교사입니다. 이런 교육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그런지 아닌지는 학부모들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작년에 이농고 사태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판단했잖아요. 저희는 강제적으로 주입되는 반일 감정 싫습니다. 강제적으로 주입되는 특정당을 위한 이런 정치적인 이념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색을 좀 분명히 해주셔서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필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법적인 절차도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교조가 지금 법의 노조인 거는 너무 잘 된 방향이고요. 제발 이 문정부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계속 풀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학부모들의 바람이고요.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아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교조, 학교 내 전교조 교사들을 어떻게 우리 학부모들이 좀 알아내고 그 나쁜 교육들을 막아낼 건가에 중점을 둘 거고요. 그거에 약간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성으로 하나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을 장악하고 있는 전교조 교육감들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저희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와 보수와의 차이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진보가 좋은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진보 교육감에 제가 표를 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들이나 전교조 교육감들이 하는 이런 학생인권 조례나 나쁜 조례들을 보면서 진보는 아니구나. 그들의 사상을 다 나쁘다고 저희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진보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진보 교육감이 아닌 보수 교육감을 세우는데 학부모가 앞장을 서야겠다라는 의견이 100% 모아졌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이 그리고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개 단체가 있는데 그 외에도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00명의 학부모들이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셨거든요. 학부모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자편향된 교육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전교조 교육감을, 진보 교육감을 막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터뷰 진행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한참 40대 아버지로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할 때는 갖고 있던 생각이 좋은 생각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고 반듯한 생각을 심어줘야 되고 건강한 생각을 심어줘야 되고 그 생각 없는 위에서 지식을 쌓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참 물림이 있는 게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그 많은 정성을 들여서 애를 키우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려면 물질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물이잖아요. 생각이 건강해야지 물질이 나오지. 그래서 학부형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이들한테 건강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또 전교조 문제를 바라보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대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몇 해 동안 계속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소위 보수라고 말하는 교육감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안 하는 거예요. 분노를 계속 지자리한 말씀. 네. 맞아요. 그래서 진보 같은 경우는 전교조들은 자기네들끼리 딱 규율과 규칙과 약속이 있어서 이번에는 당신이 나가. 그럼 난 뭘 할게. 이런 주고받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수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는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다.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보수는 분률로 망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교육감은 가장, 교육의 가장 큰 수요자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감 선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교육감 선거는 학부모가 하겠다. 그래서 학부모의 지금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교육감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지역 조직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이제 2년 정도 교육감 선거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구성이 돼서 그 지역별로 교육감, 만약에 보수 교육감 하고 싶은 사람, 학부모에게 와서 뭐랄까 검증을 해라라는 과정을 지금 거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검증된 그 사람만 후보 단일화가 돼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광부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시죠. 하시죠. 저는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이라는 전국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 앞서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 진보와 전교조라는 이 부분들이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년 후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 우리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전화번호를 제가 하나 여기 드려서 광고로 나가도록 할게요. 이 전화번호로 연결을 하셔서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학부모 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제주까지 아주 많은 학부모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과 그 연대 지역으로 연대를 하시면서 그 지역의 교육감들을 학부모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학부모들과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전화번호 말씀하십니까? 010-3172-9131 한 번 더 하시죠. 자막으로 내보내주세요. 010-3172-9131 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계신 지역과 성함과 또 학부모 단체와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내주시면 함께 저희가 교육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함께하시도록 다 같이 하겠습니다. 김수진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미래한국당 제21대 총선에서 지원서를 내셨을 때 저는 꿈이 나라 자체가 지금 전시 상태니까 학자나 이런 분들은 조금 뒤에서 도움을 주고 사회시민단체 운동에서 좀 말과 글로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좀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위권 아니시죠? 10위권 안에 이제 15번, 13번 원래 15번, 13번이었습니까? 그렇게 모셨는데 이제 당내 여러 가지 그런 개파간에 나눠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질대화하면 우열곡절 겪었잖아요. 좀 섭섭하셨죠? 아니요. 섭섭하지 않았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15번, 13번 됐을 때 주변 분들의 첫 반응이 공병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그분 한 번도 모르고 유튜브로 방송만 봤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됐나라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유튜브를 들어가서 활동 내용을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본 거죠. 이 사람 정도 되면 전사로 내쉬어도 되겠다. 저는 싸우는, 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이런 걸 원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시청자들이 아셔야 될 게 일체 만나는데 오늘이 처음이죠. 맞아요. 오늘 처음 봤어요. 저의 활동 내역을 아시는 분들은 야 드디어 우리 학부모 단체에서도 김수진이가 간다. 잘됐다. 이제 학부모 우리 교육과 이런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정말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활동하는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가 다 이제 서울부터 제주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제가 축하하던 몇백 통을 받았나 몰라요. 이미 그때 들어갔을 때.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제가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모 유튜브 방송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혹시 아세요, 위원장님? 그건 아닌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좀 실망한 거는 특히 보수 유튜브들이 더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참 사회가 참 그가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꼭 해명을 하라고 우리 팀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진이는 학부모 단체 활동을 몇 개월밖에 안 했다라고 했지만 아마 제 사진을 준비하신 자료 화면에 보면 학부모 단체 활동을 제가 한 5년, 4, 5년 정도는 주구창창 정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계속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김수진이는 구의원에서 컷오프 당했다라는 말이 어디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정말 억울해요. 그거 정말 억울해요. 다른 거 제가 비례에 떨어지고 아직은 때가 아니고 기회가 아닌가 보라고 제가 마음은 생각할 수 있지만 구의원 컷오프는 제가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처음에 그게 만들지고 난 다음에 첫날 발표가 됐을 때는 굉장히 평이 좋았거든요. 신선하다. 젊다. 그런데 이제 아마 반대하는 쪽에서 바로 밤부터 이제 여론조작을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가 어제나 저는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개시하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분위기 에 많이 휩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이 확 악화가 되면서 이제 그걸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되게 또 감사한 거는 그날 그 방송을 했던 유튜버를 만났어요. 어느 사석에서 만나서 유교조 나 그런 적 없다. 그랬더니 이제 사과를 받긴 했지만 정정방송은 없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로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다른 거는 좀 몰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이제 유튜브 방송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이제 방송 뭐 통신법 이런 거는 규정을 받지 않지만 건전한 상식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성경에도 없는 말을 꾸미는 것을 굉장히 그 죄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원칙 같은 게 있잖아요. 시민이면 그런 게 없이 그냥 허위사실을 만들고 유포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냥 한 사람 인생이 아주 망가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뭐 인생이 망가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억울한 일을 왜 우리 근데 박사님도 많이 공격당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뭐 좀 많이 심했죠. 아 네. 심해서 이제 복구가 거의 됐습니다마는. 아 다행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뭐 개인이 당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좀 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됐어요. 맞아요. 그때 좀 젊고 프레시하고 기존에 이제 다 대학 교수님이 하시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좀 이 전열이 그렇게 좀 전진할 수 있으면 득표활동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런 친구들 전국으로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선거했으면 얼마나. 진짜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런 야당이 득표활동에도 도움이 됐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버스를 타고 전국으로 다니진 못했지만 이번에 나름대로 인천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유세를 지원해드리는 방법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많은 또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계속 그렇게 전진하시고 또 계속 이렇게 활동 좋은 활동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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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